기자입니까? 사장님, 기자라니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까먹기 때문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문제받다고 사귀자고 그래요. 이건 좋아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는. 근데 미쳤어요. 해 나오면 진짜 싫은 거고. 현장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보다 훨씬 싸게 사는 그런 금매물 위주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강생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에 투자했다가 이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강의를 듣고 투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 선생님 가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 사가지고 선생님만 믿고 사시면 됐는데 이런 생각하고 부여하는 수강생도 많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라는 이 책을 보면 좀 어감도 세고 혹시 이 사람은 또 컨설팅도 하고 현장 다니면서 또 부동산하고 또 어레인지 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이러진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올해 투자를 했지만 컨설팅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출판사 대표님도 놀라셨고 모든 어떤 같은 전문가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카페 직인 분들이 많이 좀 놀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컨설팅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빠져있지만 저는 항상 보면 이렇게 보람을 느끼죠. 봐봐요. 내가 현장을 가면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 전에는 차에서 7명에서 10명까지 타고 같이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저는 사람을 안 해요. 설명을 다 해줘.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관악구, 검천구, 구로구를 놓고 투자를 보러 간다 그러면 쫙 돌아가면서 개발 호재 지역은 어디냐. 딱딱 보고 부동산도 소장님도 미리 섭외 안 해. DID 바로. 차에서 내려요. 따로 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때는 분위기가 한 4, 5년 전에 잠잠했으니까 부동산 잠깐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 게 처음이라서는 우리는 등투 모임이라고 등산 투자 모임인데 날씨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좋을 때는 투자도 하고 좀 선선할 때는 또 등산도 다니는 그런 모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갈 때 소장님 연락처 적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내가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사고 싶다 이거 매면 다 조금 기다리세요. 급하게 다 듣고 그때 내 물건 대면 가는 거 아니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듣고 어디가 좋은지 이 돈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본인 가진 돈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건지를 나중에 강의 듣고 판단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 살아 마라는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살아 마라 이런 게 아니다. 이 검천구 구로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현장에 왔을 때 최유효에 이용할 수 있고 최유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장 따라와서 하고 나중에 보고 나서 브리핑을 해주는 거지. 여기 단지 받는데 아까 거기가 얼마 매매 얼마였어요? 얼마입니다. 전산 얼마 전산 얼마입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다. 이쪽은요? 이쪽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어디입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 받고 이쪽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비교해 보세요. 아파트는 어차피 비교 사례 그래 아닙니까? 맞죠? 그래 체크 오케이.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장을 갔는데 충주의 뭐 지역이야? 근데 내가 봐도 괜찮아. 근데 나와 있는 매물이 4억 9천이야. 전세는 4억 5천 맞을 수 있대. 오우 내가 봐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수강생이 하고 싶대. 사장님한테 내가 했어. 내 사촌동생이라고 이렇게 수강생이 사귀해 줬어. 근데 나갔대. 바로 500 올린 거야. 다른 거는 500 올린 거야. 5억에 나온 거야. 그 사장님이 조금 전에 4억 9천인데 혹시 또 바로 5억이 됩니까? 좀 해 줬어. 내 것처럼 또 수강생을 위해서 내가 도와줬지. 4억 9천 5백에 그 사장님이 사준 거야. 근데 나도 괜찮으니까 난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내가 사놓고 그 대국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난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난 자신 있는 거지. 그리고 수강생이 또 사놓고 내가 가서 나한테는 5억 2천을 달래. 5억 2천을 달래. 아니 수강생이 조금 전에 그 사촌동생 4억 9천 5백에 샀는데 나는 무슨 5억 2천이야. 이거 다루어. 하름만에 너무하시잖아요. 나는 5억 천에 샀어. 수강생보다 나 1천 5백 2백에 산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괜찮고 달리는 말이면 근면하는 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는 거야. 달리는 말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축에다가 대장에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해했어요? 내게 그 투자 포인트지.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금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가는 거지. 보통 부동산 같은 거 조사할 때 네이버에서 대충 살펴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관심 매물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차상하기가 일반적이잖아요. 책에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을 잘 찾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잘 설명도 잘 듣고 일단 소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 책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연습돼야 하고 집에 있는 그분과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동님 안녕하세요. 소장님이고 나는 내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답사하는 그런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고 눈 열고 딱 들어오면 소장님 어느 정도의 기운이 있어요. 10년, 20년 된 부동산 소장님은 정쟁이에요. 경매 때문에 왔네. 공부하러 왔네. 살로입니다. 안 살로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 갔는데 쪼리 신고 반바디 입고 짝퉁 옷 입고 가면 사겠냐고 그 상황에 따라요. 소장님 또 한 20억, 30억이면 자기도 20억, 30억이 가치계에 있는 소장님이고 싼 데는 싼 거에 맞는 소장님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님이 찾는 방법은 손품을 통해서 먼저 입품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줄일 거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파악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강주, 강류시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럼 강주, 강류시에서 자기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차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SRT, KTX를 타고 갈 것이냐 도착해서 렌트로 한다면 미리 다 정해놓고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리고 가서 도착 시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나는 가기 전에 먼저 시간을 줄일 거면 나는 2호선 라인에 살 건지 아니면 대장을 살 건지 그럼 대장은 어디냐 아시를 통해서 84 기존에 대장이 어디냐 딱 하면 최근에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만약에 봉선도의 제일 풍경채다 그럼 얼마? 9억 7천 찍혔다. 전세를 얼마냐? 내 돈이 5억 들어가네. 이거는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 이거는 내가 들어가기 좀 그렇다. 인근에 싼 매물이 있나? 똑같이 대장 옆에 콤팟스로 돌려서 공시재가 1억 미만이나 아니면 그냥 3억 정도 갭, 2억 정도 갭으로 난 사고 싶다. 아니면 난 신축에, 아니면 북구에 지금 천지계벽경을 살 거다. 재개발을 살 거다. 아니면 나는 수환지구에 그래도 여기에 살 거다. 기준을 정해놓고 포지션을 내가 임장지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소당님한테 이제 딱 전화를 하는 거지 봉선도의 제일 풍경채에 사고 싶다. 그러면 소당님을 찾는 거예요. 중계에 사진이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입이 턱 쳐놓고 이런 분들 매물이 많고 이런 분들이 중계를 잘해요. 창고적으로. 근데 오르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인사이트 알잖아요. 광주가 달린다. 그래프가 요즘 뭐 아시리라든지 뭐 많이 고객론어라든지 정꽃점대비 오르느냐 행보하냐는 다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르는 장애가 매물이 없겠지. 묶는 장애에다가 내가 당연히 소당님 매물이 많은 소당님 찾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진이 있고 입이 튀어나오고 눈이 부리부리하면 매매를 잘한 소당님이거든. 전화를 하는 거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십니까. 소당님이십니까 실장님이십니까 아 왜 그러신데 하면 다 소당님이야. 아 실장님인데 왜 그러신다면 이게 다 보면 소당님이시거든.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 자기만의 또 아까 말했던 연습을 하는 거지. 제가 지인 소개로 누구 소개하면 그 지인은 어차피 소당님하고 나하고 인연을 만들 건데 내가 소개시키기 뭐가 중요하냐. 나하고 좋은 인연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냥 뭐 누가 소개해 줬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빨리 찍어 들어가야 돼. 전화로도. 전화로도.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 근데 베베벅거려. 전화를 끊는다고. 말을 못하네. 왜냐하면 초보들은 아내가 왔으니까 전화도 실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면 또 술도 한잔 먹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자신감. 그런 다음에 아 예 소장님 갈 건데 제가 코로나니까 애기도 어리고 해서 애도 중학생인데도 일부러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지. 애가 어리고 해서 제가 먼저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장님 먼저 파악하고자 전화드렸는데 요즘 어떤지 저든지 투자자는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습니까.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설명하면 소장님 괜찮다 하면 소장님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언제 갈 건데 소장님 그때 혹시 집 보여줄 거 있으면 미리 예약해서 만들어 주세요. 매물이 없다. 그럼 그거 말고 옆에 소장님 생각하는 최첨 매물은 또 있습니까. 나는 강주가 좋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럼 설명 잘하면 명함 보내주세요. 하고 나만의 어떤 밴드나 메모장이나 그러면 정리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자 에브노트 다 쳐. 사장님 어떻게 같은 외이니까 소장님 제가 나이가 있다가 까먹기 때문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x4 다 치는 거야. 어서 빠르거리 손이 얼마나 큽니까. 원래는 여기야할게요. gorl0 연습은 나를 계속 성장시킨다. 계속. 지금 한 400km 500kmある. 더더더더 에브노트 다 정리 알겠죠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정리해 놓고 현장을 가는거지 갔을때 가기전에 사이버임정이 되게 중요해 로드뷰로 보는거지 오케이 요렇게 어 여기 요런네 요거는 강주 송정역에 내려서 오케이 렌터는 요쪽이구나 그러면 딱 도착해서 가면은 많이 와 본 듯한 장소야 사이버임정 했으니까 그걸 딱 보고 딱 가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거지 요렇게 정말 치밀하게 현장군요 아 그럼요 디제일 시간은 검이다 검증이 최고의 검은 지금이다 그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표준화가 되어있잖아요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얼마다 정해져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뭘 보냐 그래서 뭐 계약서만 쭉 보고 가격 맞으면은 계약하신 분도 요즘 많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가면 대체 뭘 봐야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표준화 되어있다 경매하는 분들이 아파트 뭐 경매하는 뭐 쉽지 않냐 하는데 아파트도 보면 동간의 거리 몇 년 살이냐 여기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동은 어디냐 로얄층은 어디냐 그리고 여가구의 거리는 진짜 얼마냐 그리고 만일에 매도자 우위시장이 아니고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분위기가 꺾였을 때는 내매물 내놓으면 잘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초중고가 있어서 큰 평수를 선호하냐 아니냐 지하철 그 지하 만일 올해 한 2000년도 초반에 됐으면 지하 주차장과 엘벼 연결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그리고 나무는 오래 했으면 나무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 해는 가리느냐 조망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고는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뭐냐 안 뭐냐 우리 여기 임차인을 놓으면 임차인은 도대체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칼로미스트들이 모르잖아 모르죠 그럼 그냥 정거점 대비 올랐다 인사이트하고 어려운 말만 하고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그 다음 오래된 아파트만 사이드를 선호하냐 안 사이드를 안 선호하냐 수리를 해야 잘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러니까 소장님의 생각은 지금 올라가는 걸로 보냐 아니면 아직도 욕을 하는 걸로 보냐 욕을 하면 그때 미수 타이밍이니까 근데 거진 다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욕을 안 하지 그때 샀어야 돼 소장님도 후회하는 거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현장에서 직접 진짜 맞는지 파악하는 거죠 디테일한 걸 현장에서 다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모든 걸 다 파악해야죠 저희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얘기가 철문점의 개밥이야 그 부동산트사의 꾸준함을 강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봐요 이제 젊은 적이 보면 책으로 보면 좀 제대로 확 와닿지는 않는 것이 말 그대로 DID인데 DID가 뭡니까? 들이대야 나랑 사귀자 이게 어떻게 보면 들이대인데 여자라 치고 제가 남자는 사귀자 그러면 이 상대방도 나한테 사귀자 했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 키, 외모, 덩치, 어깨 이런 게 마음에 들면 어 그래 근데 거의 대다수 여자분들이 마음에 들어도 튕기단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문제 봤다고 사귀자고 그래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는 근데 미쳤어요 이래 나오면 진짜 싫은 거고 언제 갔다고 사귀자 이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뭐 6개월 만나서 사귀는 거나 지금 사귀랑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이제 총각 시절에 우리 와이프 보면 안되는데 그리고 아니 지금부터 내가 정말 내 여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을 해가지고 정말 내 여자라고 생각하면 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철물점 개반도 소장님한테 가서 소장님 금매 주세요 이러면 미친 거 언제가 또 금매 달라고 그래 항상 꾸준하게 내가 하는 철물점 개반도 말 그대로 철물점에 가면 개밥을 안 팔잖아요 개밥을 판다는 거는 뭐 에겐센터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뭐 좀 어떤 롯데마트나 큰 데 가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 피디님이 철물점의 사장님이고 나는 이제 철물점에서 구입하러 간 사람이다 연기 앞에 봅시다 그럼 내가 원래 이 철물점을 보면 항상 일찍 문 여니까 아침 일찍 정장을 딱 입고 가방 딱 메고 이 몸 상태 그대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연기를 하면 와요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어색하다 아 지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왔는데 혹시 개밥 있으십니까 아니 철물점 개밥 안 팔아요 계속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미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젊어지면 개밥 파는데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 일어 할 거 아니에요 예 하고 가 아 일주일 뒤에 또 아침 그 시간 7시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밥 있습니까 개밥 없죠 그래 일 안 하죠 이 사람 또 왔네 또 왔네 그때 얘기 했잖아요 없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빨리 가세요 예 웃으면서 싱글범벌 또 이제 한 2주 있다가 사장님 개밥 있습니까 없다는 게 보기에는 좀 멀끔하게 생기고 저 지금 제 정신인데 좀 무지려 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요즘에 젊어지면 개밥을 파나 곽등할 거 아니야 곽등하겠죠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게 보내고 있진 않아 그러고 뛸 수 있다 가니까 어색어색 내가 여기서 안 했는데 어색어색 개밥 가져왔어 맞죠 이해했죠 다시 돌아왔어 사람은 먼저 우리 피디님과 저하고 오늘 촬영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서로 그냥 연락처는 알고 있고 연락하면 끝이야 여기서 볼 일이 없어 그냥 저는 유튜브에 찍었던 그냥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고객이었다 너는 책 홍보했고 나는 유튜브 조회 늘었 그냥 이거로 끝나는 관계인 건데 내가 그냥 일주일에 또 두 번 한주시작 월요일날 자 이건복 피디님 한주시작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무튼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냈어 그럼 바쁨 보내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또 금요일날 피디님 오늘 또 비가 넘기는 금요일인데 불금 화이팅 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새끼 그 경이가? 나 좋아하나? 나 또 많은 거 알았나? 나한테 그러면 유튜브 편집하는 거 배우려고 그러나? 아니면 내가 그때 다가보고 매수화해가지고 짚는 거 이거 배우려고 그러고 나한테 친한 척하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또 2주 또 보내고 일주일에 자꾸 두 번씩 보내는데 답장은 안 보내 맞잖아 목적이 있다 얘는 분명히 뭐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면 근데 이게 3개월 아니면 조금 이제 튼튼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6개월까지 멘탈이 강한 사람이 3개월까지 사람마다 달라요 3개월까지 하면 답장을 보내요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참 정말 나하고 바라는 거 없이 연락하는구나 맞잖아요 이제 본인은 답장을 안 줄 거야 계속해서 3개월 보내면 이 새끼 나한테 뭐 배우려고 하는데 목적 아직도 안 드러내네 뭐 분명히 유튜브 알려달라 편집을 이거든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연락할 건데 맞죠? 근데 6개월이 지나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답변을 보내면서 아 예 하고 인사를 한다고 같이 바라봐 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한결같이 물론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여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보면 돈 벌고 싶고 저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저자의 생각이나 정말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인지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 시청하거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잖아 맞잖아요 목적이 없이 부동산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소장님한테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PD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목적은 저 밑에 있잖아 네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는 말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속단 다만 덮칠 뿐이다 말 그대로 내가 목적은 저기겠지만 시간을 두고 기회를 노리고 이따가 엄마예빼 나보다 호랑이 날이 얻은 거지야돼 알겠어요 뭐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은 물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다가가는 거죠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한테도 생일이면 스타벅스나 케이크 선물 보내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장님한테 융통성 있게 DID를 해야지 그냥 뭐 철물불점 있게 그냥 무대포로 막 벼밥 주세요 건배 주세요 이러면은 뭐 안 되죠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책으로 보니까 보는 것보다 훨씬 팍 보장마 설령 너무 잘한다 화이팅 맺어야돼 이거 뭐 유튜브 화이팅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치